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가을이 깊어가고 가을이 깊어갈 때 뭔가 느낌 오지 않으세요 본인이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아 내가 추남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센치해지죠 좀 아 추남을 보면 센치해지시군요 남자친구가 추남이시군요 네 그렇죠 참 이 얼굴이 좀 아닌 사람을 보고 있으면 넌 왜 사니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항상 아침마다 그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자체모드로 처음부터 저 항상 자체모드로 앞에 계신 분 항상 그 기분 잘 아시죠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본인은 그런걸 안하신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런 생각은 잘 안해본거에요 그런데 이름이 뭔데요 짠입니다 네 짠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네 할 때마다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런 생각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오 그러시군요 네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시는 예 우리 짠쌤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윤쌤입니다 윤쌤 윤쌤 윤쌤은 뭐 거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은 결코 안되실 것 같은데 아우 당연히 들죠 오 들으세요? 네 오니 근데 맨날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들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는거 네 오 그래도 또 한가닥 본인은 또 믿는 구석이 있군요 네 본인 중에 드러났네요 그게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 우리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산경 교수님 저는 39살 직장인 겸 작가입니다 매주 방송을 들을 때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같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조금씩 나눠놓은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한때 사랑했었고 아직 그 마음이 쉽지 않고 있는 전 여친입니다 스무 살 때 학교를 다니다 게임과 만화 관련 일인데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90년대 말에는 이걸로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해와서 나름 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성과도 꽤 나와 경제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의 선망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걱정은 없는 편입니다 그런 제게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연애 문제입니다 나이 20대를 보낸 제 인생에 여자란 존재는 깊은 생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35살에 처음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방황과 고뇌에 삽질을 하던 띠동갑의 23살 아가씨였습니다 음악 대학에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였고 일하던 중 다니던 회사에 염증을 느끼고 몇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지를 고민하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외로워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저를 만났다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 역시 가볍게 만나려 했지만 왠지 끌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저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대기업 부장 어머님은 다른 사람들의 스펙이나 월급에 관심이 많고 그걸로 딸에게 관심을 보이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고 집안과의 관계를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할 때 눈치도 빠르고 책임감도 강하고 적응력도 달라 어떤 일이든 빨리 인정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직장이든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유명 음식점 매니저로 들어가 단기간에 정장 바로 아래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 사람을 필요로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스카우트해왔습니다 그녀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특별히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칼같이 하지 못하는 저에 대한 서포트도 완벽했습니다 단지 일을 잘 못한다던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참 좋았습니다 저라는 특이한 사람을 이해해주는 정말 드문 사람이었고 그녀 덕분에 재즈레이라는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둘이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서로 이해해 가면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녀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저는 그녀를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서포터의 역할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보다 그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저라고 생각하고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함께 일본 여행을 가서 프로포즈를 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상견례도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준비부터 신혼여행에 이르기까지 솜수 준비를 하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녀에게 평생과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단순히 결혼 전 우울이라고 생각했고 결혼을 하고 나면 탈아질 것이다 라고 저 스스로와 그녀를 다돌리며 결혼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녀가 스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직장은 결혼식을 채 100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엄청난 위약금을 내며 취소하였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제품에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상담소까지 다녀가며 상담도 받아봤지만 두세 번 받다가 그녀의 거부로 부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해 초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수로 직접 준비했던 가구들을 처분하려 했지만 그냥 제가 그녀로부터 구입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자신의 영어 실력을 키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게 혼수로 한 돈으로 회사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말레이시아에 가서 유학을 떠났고 그냥 원래 일상으로 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타지에서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존심 상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하는 것도 제겐 이야기를 하던 편이어서 그렇게 화상통화와 전화를 나누며 연락했습니다 몸 아프지 말라고 비타민이나 약재도 챙겨주기도 했고 이렇게 저는 매일 매일 연락하고 지내는데 심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쉬지 않고 다치는 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 자신에게 커리어로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집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듣고 자존감을 깎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디얼이 되고 싶은 리얼리스트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안정적인 삶에 대한 충돌이 그녀를 항상 괴롭혀왔고 저에 대한 평가도 안정적인 삶을 꾹꾸기엔 제 상태가 불안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삽질의 연상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점점 기어들어가는 그녀를 먼발치에서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4년동안 애써왔던 그녀가 저를 만나기 전에 우울한 그녀로 순식간에 돌아가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녀에게 힘이 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참고로 황 교수님께 개인 상담을 받고자 제안했지만 상담 액수를 듣고선 거절해 버리더라 어차피 들어도 소용없다고 이 사람이 무슨 용 빼는 재주도 아닌가 사실 저도 그녀를 떠나보내고 의식적으로 다른 인연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저라는 인간에게 가장 잘 만든 사람은 그녀라는 확신만 더 굳어진 상태입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도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야 아유 기네요 사연도 길고 사실은 이렇게 사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사연을 채택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채택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이걸로 해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절박해요 절박하죠 네 보아주고 싶고 해결책을 같이 좀 찾아보고 싶고 그렇죠 필요하다면 지원까지도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슨 지원이요? 뭐 금전적인 거든 필요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까지도 하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남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생각이 있을까요? 어? 여기 표현한 게 그 말이 아닌가요? 어떤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찾고 싶어하는 일을 찾게 도와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 찾고 싶어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죠 그냥 이야기를 해서 아 근데 거기에 그걸 하는데 돈이 들면 제가 대신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죠 그러네 왜냐면 상담 개인상담 같은 거 신청을 네 자기 돈으로 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대신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 부분을 자꾸 막 속으로 웃었어요 진짜로 상담을 받게 해주고 싶으면 그런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거기 가서 상담 받아 그렇죠 내가 내게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 그렇죠 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 남자분 이름으로 상담이 신청되어 있고 그래서 남자분으로 생각하는데 어 이름이 남자분 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성분이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뒷받침 해주겠다는 생각을 못 할까요? 그게 신기해요 첫 번째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한때 가장 사랑했고 한때 가장 사랑했고 아직 그 마음이 식지 않는 전 여친입니다 라는 이 말이 진짤까? 라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충분히 나름대로 내가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됐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오 이분 여자친구는 이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 지금 이렇게 파혼한 이유를 여자친구가 그렇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뭔데요 파혼한 이유가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네 이 부분인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분 사연이 어 이분은 지금 아주 전체 상담 사연이 이게 근데 내 안은 나는 문제가 없고요 내 여자친구가 지 갈 길을 못 찾고 그래서 파혼까지 시키고 또 유학 간다고 뭐 영어를 배우러 말리지알 같대 다들 비용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나 이분이나 참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본인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뭐 비용을 아낀다고 가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허접하게 일이 결국에 되고 마는 거 네 그 대부분 많은 리얼리스트 성향을 발휘하는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분이 남자분이 리얼리스트 성향 아니요 이분이 완전히 리얼리스트 성향은 아닌데 이분 성향을 보면 이 아이디얼리스트하고 휴머니스트 성향이 같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리얼리스트 성향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분이 내 성향이 뭔지에 대해서 당신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리얼리스트 아이디얼리스트 휴머니스트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저 사람은 어떤 때는 상당히 괜찮고 말이 통하는데 어떤 때는 상당히 아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느낌 그대로를 동시에 느끼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 있는 분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마치 이 리얼리스트인데 아이디얼리스트를 지향합니다 라고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아이디얼리스트인데 리얼리스트를 지향하는 아 오 그 특성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서로 잘 통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 아이디얼리스트적인 측면에서도 잘 통하는 부분도 있고 리얼리스트적인 측면에서도 잘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랬을 때 여자친구가 이제 리얼리스트를 아주 바닥일 때 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당히 어떤 지향하는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거의 30대고 40대 되고 띠동갑 인데도 결혼을 한다 근데 본인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친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헌신할만한 사람인가 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자친구 입장에서 아 내가 실수하는지도 몰라 라고 고민하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떠나갔으면 네 그냥 떠나가지 왜 다시 와서 연락을 하고 그럴까요? 어 생각나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자기를 인정해 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회생활을 그럼 이 남자분이 지금 이게 검사를 여자분을 시킨 건지 안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얼리 리얼을 지향합니다 라는 말이 표현이 맞긴 한 건가요? 그 부분도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특성은 이 여자친구분의 특성은 내 생각에는 M자 성향이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M자인데도 로맨이 강한 M자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 로맨이 때때로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이디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거기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어떤 직장이든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둔다든지 음 또 상당히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가 이 일을 잘 못한다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사람 좀 찌질한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현재는 그 사람들을 칼같이 쫙 잘라버리고 네 무시하고 거의 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친구도 결혼을 생각하고 했을 때는 본인이 상당히 인정을 했는데 막상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돼 라고 할 때는 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너무 내 인생이 너무 꾸질뿌질해지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도 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 이분 스스로가 처음에 마치 지금 모든 문제는 자기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실 현실적으로 자기 삶을 제대로 잘 꾸려나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나름대로의 뭐 폭이랄까 또는 자절이랄까 또 관계에 있어야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도 상당히 구박을 받고 너 네가 좋아가지고 뭐 재저도 하고 음악대학 나왔고 그리고 또 그거 집어치우고 뭐 회사를 다니고 그런데 너 대체 뭐하냐 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철없는 이 성인기의 20대를 보내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것은 사실인데 네 이 남자분이 여자친구를 이해하는 것은 그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는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이 여자분을 볼 때 여자분의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 여자친구는 상당히 감수성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소양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하고 상당히 이야기가 통한다라는 데에서 어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데 정작 어떤 분이 진짜 이 여자친구에 있어서 특별한 그 재능인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능력들을 표현했는데 그거는 어쩌면 본인이 부족한 것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감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이지 아 진짜 여자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고 이 여자친구의 문제가 제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에 지금 상담 사연의 에센스는요 당신은 당신의 삶이 그냥 지고 웬만큼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다고 하지만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그리고 당신은 이 뭐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은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뭐 메리지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이 여성분 입장에서 리얼리스트인데 아이디얼리스트를 지향하는 여성분 입장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이 남자와의 결혼이라는 것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잖아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삶을 웬만큼 잘 살아가는 이 사람이잖아요 네 인정도 받는 그리고 자기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고 통하는 남자인데 그 상황이 메리지 블루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메리지 블루라고 규정을 했다는 것은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하는 데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 그게 문제였구나 뭐 그게 모든 문제를 말하진 않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이분은 실제로 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서 여자친구 보고 너 가서 상담받아봐 황 박사한테 여자친구는 모르고 그 사람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그럴 때 여자친구의 문제가 자기 문제 또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마치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려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거는 여자친구의 문제라고 이미 규정해 있다라는 그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 자기 문제인 것을 먼저 직면해야 된다는 얘기신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안될 것 같아서 이 사연에서는 그렇죠 네 지금 그랬을 때 만일 이 사연 주신 분이 앞에 있으면 네 저 지금 파혼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향에서 찌질하게 있는 힘들어하는 저 여자친구가 문제 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연 보내신 거 맞죠?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가 고장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용 빼는 재주로 이 고쳐놓으면 두 분 관계가 다시 좋아져가지고 결혼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군요 이게 문제 아시겠어요? 아 그랬을 때 여자친구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네 여자친구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파혼을 하는 거가 본인도 어떻게 인식하지 못하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여자친구가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가지고 또는 뭐 기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가지고 야 우리 결혼 물리자 그것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안 되신 거 같네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조건이 있어서 여자친구가 지질하고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도 참 좋고 한데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일방적으로 여자친구만 잘되면 상황이 좋아지고 그냥 마음만 바꾸면 내하고 결혼해서 다시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믿는 거는 진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 그건 아시겠어요? 네 이것만 깨달아도 좀 이제 알겠죠 문제를 보는 시선이 되게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은 행동이든 아니면 결정이든 이 남자분이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 본인이 와가지고 먼저 상담을 닫아야죠 네 그러고 나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사실 여자친구를 진짜 위하고 또 여자친구하고 다시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해가지고 본인이 결혼까지 할 마음이 있다면 왜 그 상황에서 이전에 결혼하려는 그 상황에서 지게 됐고 그때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또는 그 당시 문제가 뭔지 또 본인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가 또는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 아무리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와 비싼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요 박사님 그렇게 상담을 거쳐서 자기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리가 이 남자분이 되면 그 다음이 여자분과 함께의 상담인가요? 아니면 여성분 따로의 상담인가요? 사실은 대개 부부 상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대부분 아마 이 부분은 이분이 이 부부 상담소까지 가져가며 두 사람이 같이 상담을 하게 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상담은 부부 두 사람을 동시에 상담한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해요 네 그건 가장 바보 같은 상담 방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왜 바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미국 문화에서는 이 각자 자기 입장을 잘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래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해보세요 각자 자기 입장을 열심히 주장을 하고 테이크에 가면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하면서 너가 이런 건 이런 거고 또 너는 입장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이성적인 측면에서 서로 이 갈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그래서 부부 상담하면 그 논란을 가진 두 사람을 동시에 서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이 토론을 한다든지 뭐 하는 서로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제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거는 네 잘못이야 서로 상대방을 탔어 라는 행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럼 두 사람이나 이야기를 하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태로 어 그런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 결혼을 해야 됐냐 말아야 됐냐 갈등하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는 부부 상담을 한다고 가더라도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서로 이제 곧 결혼 그런데 거기에서 부닥치고 불편한 자기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쩌면 어쩌면 그거를 자기 남자친구 곧 결혼할 남편 문제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문제 자체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는 없구나 단지 이 모든 문제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스스로 마치 정답과 같이 결혼하는데 파원이 답이야 이런 심리상태로 들어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부 상담인 경우에도 대개는 각자 먼저 상담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가 상담하는 내용을 이 다른 사람이 듣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여자분도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그리고 진짜 이 남자친구가 가진 생각 자기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어떻게 표현되고 또 내가 남자친구 앞에서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게 남자친구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훨씬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아들일 거야 라고 내가 짐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은 문제를 다른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게 남성분이 한 번 상담으로 효과가 다 날까요 아니면 몇 번 정도의 상담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두 서너 번 정도만 하면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 상담을 했을 때는 이 남자분을 먼저 상담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남자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해서 또 여자친구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은 여자친구한테 그대로 이야기할 거냐 아니냐는 여자친구가 진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아니면 자기 삶에 대해서 이것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또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각자 자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싶다 또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러면 당신이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에 동의하냐 음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를 당신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을 동의한다면 두 사람은 이제 어쩌면 각자 자기만의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진정한 커플 세라피 커플 카운셀링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두 사람은 동시에 상담을 할 필요가 없이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상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을 먼저 봐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처음에 사연 들을 때는 어 상담이 어떻게 될 건가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친구가 잘못이다 이쪽으로 어떻게 좀 바뀔 건가 이런 식으로 예상은 했어요 혼자서 근데 이렇게 이 분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되게 어떻게 좀 예상을 못했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담을 듣게 되면 이 분 이제 두 분 다시 연락 안 올 겁니다 어? 이 분이 아이디얼 성향이면 연락 올 거 같은데 아니면 모르겠죠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최애만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자친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네가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발언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이 분은 아이디얼이니까 안 그러지 않을까요 어 본인이 아이디얼이라서 아이디얼은 상당히 문제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분이 왜 부모님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가 또 다른 가족을 강요하는 거지 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오 정확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네 벌써 그 상황이 이 여자친구한테는 또 다른 속박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분이 자신이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저는 이 사연이 보여서 오 그랬어요 그거 캐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분이 상담을 먼저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까지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오 너무 속 시원한 답변이 될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 분한테도 그랬으면 되게 좋겠네요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쟈니였습니다 네 윤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